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완과 차트까지 종합으로 풀어드리는 차푸르입니다. 오늘 유한영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유한영의 주주 여러분들 이번주도 힘차게 출발하시라는 응원의 메시지 남기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 시작하고 나서 1.5%가량 상승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분봉으로 봤을 때는 수세 하단 부분 정확하게 받아주고 반대 올라주면서 나쁘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 하단 부분이 빠지게 되면 15만 천원까지는 열려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현재 비중 50% 들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나중에 상승장 상승장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 조정이 당연하게 나오죠. 이건 다들 아시니까 여기서 또 제가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최대한 많이 늘려가시길 바라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 오늘 이제 아주 좋은 뉴스가 떴죠. 호재 거리. US 파마시스트에서 또 등재가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US 파마시스트는 현대 약국 실무와 관련한 최신의 권위 있고 최고의 권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료 검토를 거친 임상기사를 최고 권위자의 임상시험 결과를 전부 다 전국의 약사들에게 제공하면서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약이 얼마나 좋다 추천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저널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약국 쪽에서 약사들끼리 해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에요. 웬만하면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이 최고다. 이 약 처방하는 거 추천한다. 하면서 이제 근거도 현대학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양학회에서 발표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약물을 추천해주는 그런 저널에 발표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저널에 올라온 내용이 무엇이냐. NS, CLC, 비소세포폐암이죠. 그리고 라지클루즈, 렉라제의 미국명입니다. 암위반타바비랑 조합을 승인했다. FDA에서 이제 승인을 했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여기 1차 치료제로 승인했다. 이거 NCCN에서 등재를 했죠. NCCN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33개의 암센터가 다 모여서 다 모여서 기관처럼 미국 내 최고 권위의 종합암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합암센터에 등재가 되었다는 뜻은 이 NCCN을 따르는 1차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NCCN에서 1차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면 미국 내 95% 이상의 의사들이 전부 다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요. 그반의 인식수는 지금 타그리소보다 1차 치료제로 등재된 렉라자를 사용하겠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제 렉라자를 사용하겠다라는 그건 알겠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약 시장은 얼마나 크냐 약국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 20년도에도 5,3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21년에 5,600억 달러 그리고 28년에는 8,600억 달러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5.8%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환율로 때려보면 8,600억 달러 환율로 1,180조 원하고도 3,000억입니다. 1,200조예요. 3전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3전을 이제 3개 하더라도 이 시장보다는 더 낫다. 3전의 3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죄송합니다. 저도 3전이 빨리 오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타그리스토가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액수는 얼마냐 58억 달러입니다. 58억 달러는 또 환율로 계산해보면 억, 10, 100, 1000하고 조죠. 8조 가량 됩니다. 8조 가량 되는데 이 타그리스토보다 지금 렉라자가 훨씬 더 압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거의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렉라자는 아마 58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을 띄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유한양행의 매출액 자체가 지금 2조 가량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조보다 훨씬 더 띄울 거예요. 왜냐하면 SC제형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SC제형이 개발된다?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전에 조병철 교수 렉라자 연구 NEJM 등재 쾌거 항암분양 최초다. 이게 NEJM이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타공인 전 세계 최고의 학수지예요. 이 NEJM의 눈물 하나 등재시키기 위해서 모두 의사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노력을 해요. 물론 그래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세계 최고의 세계적 임상시험의 총괄 책임자 반열로 올라선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분에 있어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다른 예시이긴 하지만 테슬라 하면 전기차가 바로 생각나고 일론 머스카 대표로 있잖아요. 테슬라 하면 그리고 또 스페이스X 즉 우주선 관련해서 다시 떴다가 복귀하는 재창력하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 최우선순위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최고 권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CEO일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다르고 독보적이죠. 그래서 이 렉라자가 여기 있네요. 존슨앤존슨은 EGFR 변이 비수세포폐양 환자를 대상으로 피아투어, SC제형의 리브리반트 생물학적 제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리브리반트 플러스 렉라자 병용요법 허가 초입기 속 편의성까지 확보하기 위해 나선 상황이다. 이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미 리브리반트는 피아주사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짝꿍이 렉라자도 호재가 되겠죠. 이거 보시면 여기 올해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공개된 팔로마3 연구, 이 연구는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피아주사 제형이랑 정맥주사 제형을 비교했는데 여기서 객관적 반응률, 무진행 생존, 반응 지속기간, 환자 만족도, 안정성 전부 다 비열등성을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아주사 제형은 30.1% 그리고 정맥주사 제형은 32.5%인데 이건 연구 초반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편의성도 더 좋고 편의성도 더 좋고 약효 자체도 더 뛰어나게 반응을 한다는 부분에서 아직 연구 가치는 더 무궁무진지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열등성이 뭐냐면 그냥 이전의 치료법 있잖아요. 기존의 치료법보다 새로운 치료법이 뉴 치료법이 더 열등하지 않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주입 관련 반응에서 피아주사 제형은 13%로 정맥주사 제형이 66%인데 엄청나게 낫죠? 53%포인트 훨씬 더 낫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 연구 전부 다 렉라자 리브리반트를 사용한 연구라서 일단 미국 내에서 허가만 된다면 실제 처방에서는 전부 다 모두 피아주사 제형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 이 피아주사 제형으로 받게 되면 시장 점유율 자체도 더 올라갑니다. 자 일단 이거는 여기 보시면 SC 제형의 허가는 이번 리브리반트 병용법 심사 결과와 함께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허가 결과는 올해 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는데 이 말인 즉슨 유한영행의 상승 모멘텀이 훨씬 더 크게 남아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연말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유한영행이 M&A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는데 관련해가지고 타블빈 출제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지 제가 또 알아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기사로 돌아가 볼까요? 다음 기사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70% 기대하고 있다. 자 이거는 왜 또 70%를 기대하고 있느냐? 애초에 정맥주사 제형으로 지금 투약을 한다고 해도 기존에 이제 점유하고 있던 타그리소보다 렉라자가 엄청난 효과를 덧보이고 있잖아요. 훨씬 더. 그런데 SC 제형까지 개발이 된다? 이거는 그 시장의 판도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세계 유명한 폐암 전문가들도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임상 결과가 나오고 난 후 한국에서 개발한 신약을 인정한다는 분위기가 판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인센티브. 이거 어떤 뜻이냐? 자 미국 의사들이 렉라자를 추천하면 렉라자를 처방시키게 되면 이 매출과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까지 받는 거예요. 몇 퍼센트? 6% 보험사로부터 6%를 받는다고요. 미국은 이제 약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맥주사 제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가지고 막 그 어 여기 있네요. 투약 시간이 5시간씩 6시간씩인데 이 큰 돈을 내고 불편하게 또 맞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주사기 꽂고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국인들이 정맥주사 제형 이렇게 꽂으면 어 여기 주입과는 반응 관련해가지고 더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어 IV 제형은 정맥주사 제형은 66%고 SC는 13%인데 이게 미국인들이 꽂게 되면 그 상당한 이질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정맥주사 이제 또 처방을 한다 하면 경기를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말은 제가 지금 저기 건설 쪽으로 미국지사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진짜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어 여기 또 조병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점유율 70%까지 다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매출액 자체가 어 진짜 쭉쭉 오른다는 거겠죠. 저는 약국 저널에서도 전부 다 추천을 하고 있고 nccn 등재도 됐고 그리고 미국 의사들한테 인센까지 챙겨줘 인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타그리소보다 좋아. 어 비열등성 관련해서 다 씹어먹었죠. 렉라자가. 자 그 말은 즉슨 유한양의 앞으로 무상향을 리어밖에 안 남았다. 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시총 20조 20조까지 오른다고 했는데 어 전혀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다. 허황된 꿈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눌림을 최대한으로 주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눌러주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응 전략이랑 좀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해드리냐면 어 유한양이 16만 원 이탈 시 4분의 1 익절하고 비중 50% 들고 가겠습니다. 익절 이유도 다 설명해드리고 지금 눌림 구간이 좀 발생하고 있으니까 수익을 챙기면서 갈 거다. 더 못 가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대비를 하자. 어차피 올라가도 50%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드리게 되면 펩트론도 제가 똑같이 안내를 드렸거든요. 모든 타점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매도하고 비중 어느 정도 덜고 어느 정도 들고 올라가자 이렇게 전부 다 말씀드리는데 개인 계좌입니다.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펩트론 한 종목으로만 매매를 한 계좌예요. 1100만 원하고 70만 원 수익 받습니다. 이거 타점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똑같이 안내를 드렸어요. 타점은 시청자분들과 똑같이 안내드렸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무료 상담 문자 주셔라. 885분 이 중에서 630분이 증인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정보 안내를 드렸는데 못 봤습니다. 못 따라갔어요. 지금부터는 따라갈 텐데 또 다른 정보 없나요? 제가 무료다 보니까 이 타점을 좀 잡아주신 거에 대해서 좀 신뢰가 들지 않았다. 무료라고 하면 사은품의 개념이 강하고 대충대충 안내를 드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폄하되는 가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게 제가 이와 관련해서 똑같은 매매 방법으로 6개월 동안 누적 순위 3억 7천만 원을 달성했거든요. 이것도 영상 인증하라 인증하라 해가지고 사진으로 또 올리면 포토샵이니 뭐니 하면서 또 얘기가 많을까봐 영상으로 시원하게 남자답게 올렸습니다. 한 10초 가량 있는데 이거 편집자분께서 뒤쪽에 안내해 주실 거예요. 2분 30초 정도 이제 당겨보시면 10초 가량 나오는데 확인해 보시면 4억 7천만 원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뭐 또 1억으로 한 거 아니냐 1억으로 시작했던 2억으로 시작했던 수익 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 조금 더 태웠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인증하니 뭐 실력 확인하니 해가지고 어떻게 성사가 돼가지고 한 건데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이 매매 방법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냥 리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멤버십의 가치를 좀 투표해달라 설문주사하는 거예요. 문의가 3, 40개씩 오니까 저도 이제 그냥 돈 받고 해야겠다. 돈 받고 하면 이제 의무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지불하게 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느 정도 의무감이 생기게 돼요. 뷔페 가면 이제 환경부담금으로 5천 원, 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심리적으로 음식 조금 덜어야겠다. 먹을 만큼만 덜어야겠다.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굉장히 싼 겁니다. 제가 한 달에 수익률 30% 이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정말 쉽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장 하루에 한 번은 쉬어도 아니죠. 장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5만 원, 10만 원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 증권방송가도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 받겠고 양심 없고 돈도 많습니다. 돈도 많고 이미 세금을 42% 이상 내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 피 같은 돈 죽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투표를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의 가치로 5만 원이면 하겠다 10만 원이면 하겠다 6412-8706으로요 둘 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고 아 나는 이런 거 필요 없고 30% 이상 더 보고 싶어 나 이거 네가 했던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따라갈래 하시는 분들은 나무라고 나무라고 문자 6412-8706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은 유한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 안내 드릴 거고요. 똑같이 정말 똑같이 이렇게 타점 다 안내 드릴 겁니다. 나이백도 이번에 조금 떠가지고 제가 어떤 눌림금에서 잡고 1차 매도라인 2차 매도라인 싹 다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9% 정도 이렇게 수익을 봤었는데 어디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펩트론처럼 제가 드리는 타점 그 안내 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1일에 이제 입장을 하셨으면 천만원 천백만원 이렇게 수익 보신 건데 아쉽네요. 얼른 들어오세요.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유한 입장 뭐 다른 주주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종목 주주분이셔도 상관없으니까 앞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써가지고 입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아 이 종목을 또 가지고 계시는구나 물론 간혹가다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제가 관련해서 또 분석을 해드리니까 이렇게 안내 주시면 되겠고요. 링크에 제가 안내 드리면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들어와집니다. 누르면 뭐 결제창 뜨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한 번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한양행 관련해서 M&A 종목 이 증권사들도 지금 11월 그리고 12월 원래는 10월 달도 있었는데 이 10월엔 무산된 것 같아요. 이 3개의 달 중에서 M&A를 통해서 바이오 제약 종목 중에 퍼포먼스를 하나 보여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탑업인 출자에서 이 기업 이 기업에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유한양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탑업인 출자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종목들의 아 다른 종목이란다 다른 기업들의 투자한 그 금액을 회수해서 전부 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뭡니까? 렉라자 후속기술을 이 기업에서 개발한 것이 아닌가 안 그러면 이제 유한양행 측에서도 우리 렉라자 후속기술 개발 안 하겠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잖아요. 그 말인 건 이 기업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아마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가총이 한 천억 정도 조금 안 되게 되는데 뒷배가 뭐예요? 존슨앤 존슨이에요. 여러분 시가총이 500조짜리라고 500조짜리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바이오계에서 글로벌시 총 1위를 20년 동안 했던 곳입니다. 20년. 지금은 이제 릴리한테 1위를 넘겨주긴 했지만 그래도 무시 못할 것이에요.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랑 그냥 우리 한국의 조그마한 스타트업이랑 협력 관계를 맺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점상으로 올라가요. 진짜 못 잡습니다. 이거는 바닥에서 잡아야 되고 올라가면 매물대 소화 무조건돼요. 무조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관련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요. 최근 유한양행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새롭게 짰다. 더 이상 SI로 지분투자를 단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파이프라인을 직접 도입하거나 M&A로 기술력을 내재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렉라자 이후 유한양행은 상당히 많은 바이오텍에 지분투자를 했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한 회사가 20곳이 넘고 금액으로는 5천억 이상에 달한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계속 유한의 전략은요. 지분투자를 했던 회사들 중에 이 결과가 별로 안좋은 회사들 이 안좋은 회사들한테 회수한 다음 긍정적인 결과 나오는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유한양행이 이제 탑업인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유한양행이 탑업인 출자 즉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올해 11월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사들 중에 인수하고 발표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 확실한 정보예요. 현재 이 회사가요 총액 988억 바닥입니다. 바닥이고요. 기관이랑 이제 기타 법인이 정말 티 안나게 전무할 티 안나게 다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남 큰손 이라고 불리는 이제 산모펀드 정보를 들었는지 매수를 또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건 다른 기업이 이 회사에 주식을 사고 있다 라는 것이고 인수가 되기 직전에 보이는 징후 중 하나죠. 이것도 신호입니다. 이 종목은요 앞으로 이제 700% 상승할 예정이고 참고로 이제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한 번 상승하면 점상으로 이렇게 달릴 거예요. 제가 그 하이트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풍정밀이 그렇죠. 물론 이제 영풍정밀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서 공개 매수가 공개 매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장이 좀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가 날아가는데 또 쳐다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하이트론 볼까요? 하이트론처럼 이제 시총이 좀 낮은 것들 낮은 것들은요 점상 다섯 번 여섯 번 나오고 위에서 매물 소화시킨다고요. 이 이전에 매집하신 분 있어요?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잡아요? 근데 미리 잡았던 사람 뭐라고요? 저처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보 미리 매집한 거라고요. 점상 랠리 끝나고 나면 위에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 물량 소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바닷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집하면 올 하반기에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서 역대급 수익 정말 볼 거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6411 8706으로요. 문자를 이렇게 히든이라고 여기 6411 870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 선착순 200분만 200분만 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무료로 주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정말 꼭 지켜주셔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종목 공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친척 친구 가족 아 가족은 합시다. 다 같이 지방길이 좋은 소식 받아봐야죠. 두 번째로 이제 종목이 지금 1600원에서 한 1800원대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왔다갔다. 근데 9000원에서 이제 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요. 무조건 매도하기로 절대 욕심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9000원까지 이렇게 올랐을 때 상승을 해서 팔아도 몇 배입니까? 5배에서 6배 정도 되죠? 자 2천만원만 넣으면 1억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시총 뭐 998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종목이 매물 소화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하이트로 아까 보셨잖아요. 위에서 매도 했을 때 물량 소화 싹 다 시켜주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만 수익 봐도 암튼 1억 정도만 수익 봐도 정말 큰 수익이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6411 8706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주식은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반대로 물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하시는 것도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도 부동산 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뭐다? 6411 6411 8706 6411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니가 뭔데 니가 뭔데 6개월 동안 1억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느냐 제가 영상 인증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번 6월 동안 6월까지 매매를 진행했던 기록입니다. 보시면 3억 7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나온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5월 27일 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1억 만들기 3억 7천만 원을 만들었던 매매 기법이랑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똑같이 진행해서 여러분들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거고요. 어차피 우리 주식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 있어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이 수익 인증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개월 뒤에 1억이라는 금액이 생기시면 혹은 1억이 안 될 수도 있죠. 사실 제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1억에 가까운 근사치의 금액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수익이 낮다 하시면 그 수익 인증 사진 스크린샷 한번 찍어가지고요. 똑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제가 감사히 사용할 거고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바로 진행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1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어드린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못해도 한 2,300 정도는 들고 오세요.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만큼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두가 돈을 버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프로였습니다.